인제 자작나무 숲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군락지는 응봉산 자락에 있습니다. 하얀 표피에 높이 20m까지 자라는 자작나무는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숲의 여왕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작나무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라 대부분 태백, 횡성, 인제 등 강원도 산간지방에 군락을 이룬답니다. 제가 찾아갔던 날은 햇빛이 좋은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두워지더니 한방눈이 잠깐 쏟아져서 맑은 날의 화사한 숲과 눈길이 하얗게 드러난 초저녁의 그림같은 풍경을 한꺼번에 감상하는 행운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로웠으나 한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같이 감상해 주시겠어요? 셔 glass 주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